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관련 역사 최순위 뉴스를 보고 분석하는 G-STO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튜버 슈카니인광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바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무슨 게임인지. 아, 무단히 무슨 게임인지 알고 있었죠. 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서 저도 재미있게 많이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슈퍼주니어분들에게 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같이 되게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 뭐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야, 나도 나가서 같이 하는 건가? 했더니 너는 여기 대기하라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15분 컷 해야 됩니다. 아, 네.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분 넘어갔어요. 아, 근데 사실 그 카트라이더 플러스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출시 이후에 국내와 대만에서 게임 수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무려 1,900만 이상을 돌파한 선풍장의 인기를 갖고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현재에도 구글과 애플에서 인기 및 매출 상위권 유지 중에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임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분석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던 게임이 카트라이더인데요. 네, 네. 뭐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오래된 게임이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추억을 막 살리면서. 뉴트로, 뉴트로. 아, 뉴트리얼풍. 아, 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 달려가는 차가 혹시 무슨 차인지 보셨습니까? 저 차요? 네. 카트라이더 차. 너무 멋있잖아요. 아이스 코트는 뭐예요? 어떤 거? 백기사 뭐 어떤 거? 아, 그 차도 멋있지만 뒤에 보면은 이 배기가스 나오는 게 없죠. 아. 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 미래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모습을 띄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기차의 미래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럼요. 이게 전기차 게임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궁금하다.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요. 옛날에 그 내용기관 게임차를 생각해보면은 뒤에 달릴 때마다 부앙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걔가 바나나를 던지지 않고 내용기가 가스만으로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있죠. 아하.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바나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럼요. 전기차가 아니었으면 걔가 부스터할 때마다 뒤에는 난리예요. 아, 카트라이더의 내부 차는 다 전기차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러면 다음 소재들은 어떻게 풀지 너무 궁금하네요. 갑자기 온난화 얘기가 나오네. 아, 저는 카트라이더 어르신 플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밖에 나가보시면은 차들이 전기차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있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로? 전기차로. 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전기차가 정말 우리 칼오플처럼 차를 잘 만들어서 전기차로 바뀌냐? 아, 물론 아니죠. 아니에요? 아, 지금 F1들 차속도 빠른 것들은 전기차가 없잖아요.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가요. 하긴 뭐 이 포뮬러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F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죠. 그렇긴. 그래서 성능만 따지면은 사실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 가솔린차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카트라이더 얘기에다가 전기차로 넘어갔는데 전기차를 계속 써야 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가 전세계를 제패해서 그런가? 좋은 생각이신데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도 조금 세상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왜 전기차 게임이 이렇게 인기를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막 개발을 많이 해서 전기차가 정말 칼오플처럼 멋지고 훌륭한 차가 되어서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점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많은 국가들이 우리 내연기관차나 가솔린차의 판매를 금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거나 지금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차다 그때는 벌금을 더 내서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주고 줘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기차, 칼오플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가 이렇게 인기구나. 그럼요. 이러다 밑바탕에 경제적 이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경제의 흠과 전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거라고요? 추세를 따르죠. 여러분도 요즘에 주식하면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테슬라 주식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테슬라 와, 시기 2시 얼마가 올라서 상상을 할 수가 없이 많이 오는데.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물론 변덕폭이 워낙 크고 요즘에는 들어간 다음에 야, 이 새끼 뭐냐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테슬라 주식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정말 테슬라가 차를 현대차보다 잘 만드냐? 내용기관만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겠죠. 차 대 차 대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내용기관 차들은 금지될 겁니다. 아, 금지될 거예요.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을 달리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를 넘어갔을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다. 이 점을 넘었을 때는 그동안은 온도가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변동폭이 있는데 넘어가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35년이래요. 네? 과학자들이. 15년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맨날 날씨 더워진다, 지구 온다, 맨날 들었는데 귀한 척 긁으면서 그러다 말겠지 하고 들었는데 그때는 30, 40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0년, 15년 남은 거예요. 만약에 그 점을 지금처럼 내연기관차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같은 전기차 게임이 세 개를 휩쓸 것이다. 그래요? 이런 멋진 예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진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전기차 쪽으로 점점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전기차 말고는 내연기관 이런 기름차금차는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아마 35년, 40년 되면 당연히 못 쓸 거고요. 그 전에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점점점점 벌금이나 아니면 징벌적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달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에 벌어지는 사실은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기후변화를 넘기지 않아도, 만약에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후에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도가 되게 큰 거예요? 이도가 크죠. 왜냐하면 스프링하고 똑같습니다. 스프링이 이 정도 벌어지면 노면 돌아가잖아요. 재밌잖아요. 노면 돌아가고, 노면 돌아가고. 아 재밌는데 이렇게 벌리면 놨는데 안 돌아가요. 아 너무 슬프다. 흐물흐물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더니 점점점점 길어져. 이 점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점. 임계점? 임계점. 아 좋은 단어. 아 어려운 단어예요. 네 갑자기 또 올라가긴 했는데. 아 사건의 지평선 뭐 이런 단어였죠. 인터스텔라에 각 근접하니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는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오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이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칼오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기차로 바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잘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뭐 이게 뭐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정말로 귀한 귀한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이런 차를 탔단다. 이러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기한 접근이네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 자체가 결론을 칼오플로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 전기자동차이긴 한데 아니 칼오플 보셨잖아요. 차가 발잡아도 어떻게 갑니까? 스무스하게 가죠? 맞아요. 소리 안 나고 휙 가잖아요. 제가 할 땐 너무 빨리 가. 그래서 자꾸 벽에 부딪치는데 우리 내연기관차는 보면은 속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칼오플은 전기차니까 어떻게 가요? 누르면 휙 가요. 자꾸 벽에 부딪쳐. 이게 자꾸 꺾어지고. 저 개발자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저 칼오플 개발하시는 분이 이걸 전기차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자율주행 차를 겸하는 전기차를 시범적으로 타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 거를. 산 다음에 사고나는 줄 알았어요. 출발을 모르겠어. 갑자기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로백처럼 확 출발을 하니까. 커트를 탄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칼오플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게 확실하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갖다 붙여서 칼오플이 전기차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칼오플은 전기차임이 확실하다. 왜 이렇게 붙여다보세요. 왜 4자처럼 쳐다보시는 그 눈빛은 무엇이죠? 많은 채팅창에서 좀 슈소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확실한 겁니다. 과학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2도를 넘으면 안 된다. 석유시대는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경제신문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세계 내용기관이 환경을 망치니까 온도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굉장한 자동차의 여러 가지 흐름들의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칼오플을 타야 된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칼오플에 기능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토주행. 아헛. 자율주행 넣어야지. 누르면. 저 같은 사람들은 가사사고 부딪혀. 레이싱 게임인데 오토를 넣으라? 가끔 360도 돌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정면 쳐다보다가 승질나서 이거 던져요. 내가 다시는 이 게임을 안 한다. 승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레이싱 게임이고 1대1로 사람 깔기 경쟁을 하는데 오토를 넣어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열 받을 때를 생각해서 게임 중에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는 마음을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전기차를 지향한다면 오토파일럿 기능 정도는 간단하게 넣어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각도가 좀 어지럽힐지라도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리셋하는 기능 정도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방치형 레이싱. 그리고 리셋형 레이싱. RPG도 요즘 자동사냥을 하는데. 아하 필요하다. 필요하죠. 카로플 쪽에서는 좀 인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주행 중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 뭐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초보자를 위해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추가된 방치형 레이싱이 그게 미래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잠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르면 부장님이 부르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부딪히잖아. 그때는 오토파일럿 들어가야 된다. 오토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자사이에서 사례. 그럼요. 사이사이를 메울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이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이런 놀라운 기능. 그럼 이런 걸로 저야 진정한 미래 전기자동차에 맞는 카로플의 시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5분 됐어요. 더 못나요? 아니 안 한 얘기가 많은데. 그럼 좀 더 해줘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석윤 씨 정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임이 만약에 내연기관처럼 연기를 쫙 뽑으면서 그런 나오는 게임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카로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겠죠. 그럼 내연기관을 뽑으면서 만드는 자동차 게임을 만드는 쪽은 환경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세를 내거나 아니면 저를 모셔준다면 거기에 따른 논리를 다시 한번 개발해보겠지만 또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게임에서 연기 나오는 게임. 전기차를 활용을 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게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카로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로플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 바로 저까지. 지난주까지는 슈카에게 굉장히 다양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그...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를 결국 광고로 써달라. 내연기관 나오는 게임 만드는 게임 개발자들은 반성해라. 반성해야죠. 이런 얘기예요? 반성해야죠.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반성 안 하려면 자기를 써라? 그럼요. 그 얘기예요? 반성해서 논리를 만들려면은 그런 되도 않는 논리 말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술 바탕으로 한 이런 확실한 논리가 쌓여 있을 때 카로플처럼 글로벌한 게임으로 나갈 수 있다. 아하. 역시 그 지금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슈카에게 되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계 게임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적 게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기차의 대명사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쭉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카로플이 몰고 올 게임 시대의 변화까지 우리가 든 셈이거든요. 네. 그럼요. 게임 시대의 변화. 요즘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차돈 기능. 이걸 왜 안는 거냐. 저같이 토니 이런 사람들은 카로플 몇 번 하다가 아우 이거 진짜 아우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말 듣다 보니까 말이 되는 게 방치형 레이싱 게임이 뭐가 나빠요? 세팅값만 내가 좀 정확하게 해주고 할 거 없죠. 만약에 내가 스탯 좀 찍고 그럼요. 그럼 그것끼리 정정당당하게 AI끼리 경주하는 이 모드 만드는 거. 네. 메카의 레벨이 올라가고 얼마졌습니까. 세 명이 말이 되네요. 말이 되죠. 모험 모드 만들고 인스턴트 던전 만들고 자동자끼리 달려가서 용가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무장을 해서 나랑 개랑 1대1로 레이싱 하는 그런 게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아 훌륭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메카의 아이디어는 약간 구현해서 시즌4이 곧 나와요. 아 나옵니까? 정말 미래를 오네. 아 예측했습니다 제가. 보안이 시즌 좀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부딪히면 인스턴트 던전 열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막 이런 데로 들어가고 비밀문이 열린다? 네 이런 거 되겠네. 다섯 명이 레이싱을 할 때 한 놈이 없어지면 비밀문으로 들어간 거네요. 와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품격 라이브 G스타. 정말 고품격이네요. 네 오늘의 지시스톡에서는 슈카님과 함께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와 전기차의 상관관계. 왜 뜰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레이싱 게임은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되는지. 미래지향적인 게임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카로프레인에서 변화가 찾아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전기차 시작으로 가야 되나요?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열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트라이더를 러시플러스로 이걸 할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올 겁니다. 삐삐가 없어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왔어요. TV에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어느 순간에 왔어요. 당연히 전기차도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얘기해야겠죠. 내연기관이 타던 시절이 있었어?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보는 게 불가능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라는 걸 믿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내용기관이 이 세상을 휩쓸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이거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카트라이더 플러스가 안 나왔던 게 불과 작년이었다. 아니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카트라이더가 나오고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가 나오고 이 자연스러운 전반적인 흐름들의 변화 자체가 세상의 모든 흐름을 떠안고 감싸줄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흐름일 뿐이지 우리가 그거에 역행할 필요는 없다. 변화에 올라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겠어요? 훌륭한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슈카님을 기다리신 팬 여러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런 얘기 상당히 죄송스럽다. 일단 먼저 고품격 얘기를 드려야 된다. 고품격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좋았어요. 누가 어떻게 얘기해. 아니 온난화 나오고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고품격이 아니에요. 게임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변화. 우리 전기차 시대, 석유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오플 쪽에서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요. 오토파일럿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지스토, 슈카님과 함께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와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슈카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